hola !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9월 22일 엔비디아의 rtx 2080ti 가 출시되었을 때 가장 많은 관심 을 끌었던것은 레이트레이싱 기술 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실시간 광원처리 기술 을 표현한 데모 영상은 그동안 게임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래픽 과 는 전혀 다른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이 기술은 진행형 입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할수 있는 레이트레이싱 게임은 배틀필드 5와 메트로 엑스도스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용자들에게 레이트레이싱 은 왠지 거리감 있는 기술로 보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rtx 그래프 카드 즉 rt 코어가 탑재되고 dlss 처리를 위한 텐서 코어가 탑재된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 카드에서만 이 기능을 체험해볼수 있고 이전 세대와는 다른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rtx 그래픽 카드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레이트레이싱 기술 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 카드는 필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튜링 아키텍처에 탑재된 레이트레이싱 을 전담해서 처리해주는 rtx 코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와 반대로 amd에서는 자체적으로 레이트레이싱 지원을 위해 준비중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체 엔비디아의 이야기처럼 광선 추적을 위한 별도의 코어가 반드시 필요한건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건지 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혼란스러워 졌죠. 그도 그럴것이 별도의 연산을 담당 하기 위한 rtx 코어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에서도 레이트레이싱 처리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그 결과로 프레임 은 거의 반토막을 내버리는 상황에서 rtx 코어 없이 어떻게 원활한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처리되느냐 가능한가 하는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 크라이시스 게임과 크라이 엔진 으로 유명한 회사 크라이텍 에서 amd의 베가 56을 사용한 레이트레이싱 데모 영상을 공개하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온 느와르라는 이름의 이 영상은 내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즉 gdc 2019에 나올 데모 영상입니다. 보시는것처럼 상당히 고퀄의 반사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크라이 엔진에서 지원되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크라이텍은 크라이 엔진에 추가되는 실시간 광선 추적기능 즉 레이트레이싱 이 추가될것임을 밝혔습니다. 얼마전 전해드린 뉴스중에 언리얼 엔진의 새 버전에서도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추가될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엔진에 추가되는 레이트레이싱과 이번 크라이 엔진 의 레이트레이싱에서는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크라이 엔진은 rtx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도 레이트레이싱을 구현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건지 데모 영상은 amd의 rx-156을 통한 시연을 보여주었고 구체적으로 도 rtx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크라이텍 엔진에 탑재될 레이트레이싱 기술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gdc 에서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만약 이게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 사용에서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기술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프레임 확보가 기반되는 형태로 실현된다면 엔비디아에서 밝힌 rtx 그래픽 카드의 메리트는 이제 상당부분 상쇄될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예상의 보고인데 레이트레이싱은 구현할수 있지만 rt 코어가 탑재된 rtx 그래픽 카드에서는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임엔진들이 속속 들이 레이트레이싱 지원을 밝히는 만큼 늦었지만 이제 높은 비율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들을 만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혜택을 특정한 제한사항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고루 누릴 수 있다는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크라이텍의 brtx 그래픽 카드에서도 레이트레이싱 이 구현될수 있음을 보여준 데모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